야, 비워봐. 여기다, 가. 추운데? 추워. 장난 아니게, 춥다.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누가 여기서 자나? 아, 잠깐만. 끝내야지. 명은이 형 한숨을 쉬고 있어요, 여기 어서. 일단 이렇게 정도에서 치자, 그럼. 네, 하나 둘 셋. 이쪽 방향으로 본사 생각하고. 이렇게 치워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펜트는 동생이 좀 알아봐 준다고 해서 1인 1 펜트와 1인 1 식기. 10랑 코펠의 번호 딸린 건너 하나씩 갈 거야, 아마. 우리 또 캠핑 재원영 선생님. 어, 어두워. 저는 원영이 형이 하는 걸 보고 할 거예요. 나는 텐트를 못 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발포를 먼저 펴, 진우아. 발포를? 어, 짐들 위에다 이렇게 던져놔. 아, 그래? 발포매트. 아, 그렇게 휘는 거야? 왜? 그럼. 자, 한번 해볼까? 해봐, 또.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내가 또. 좀 낫지, 또. 일단 내가 패고 본다. 이거, 이거 패야 되지, 일단. 이야, 생전 처음 펴본다. 어디가 미칠까? 어, 설명서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조금 이쪽에 가자. 펄 때 꺼내봐. 이게 센터인가? 아닌데? 어디가 센터? 다 똑같이 생겼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어디야? 이거야? 이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게 끝났는데? 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진짜? 아우, 안 보여. 아, 이제 우리가 제일 절실한 건 빛이구나. 이게 다른 하다? 네. 왜 이렇게 지새하는 거 맞지? 이렇게 지새하는 거지? 아! 아! 그러니까 띄울 때는 바닥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어, 들고 말고 바닥에 땅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식아. 이거 다시 빼죠, 형. 굉장히 마음은 늘. 그런 캠핑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 나를 좀 내려놓는. 자유로워짐에 대해 가까워지는 느낌. 여기 걸었지. 네, 걸었는데. 여기 거는 게 어딨냐? 이야, 이렇게 힘드냐. 응. 오케이. 찾아가지고 이거야. 이 텐트가 이거거든? 이 모양은 이거거든? 근데 봐봐, 치는 게 잘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끼웠으면 반대쪽 하나 끼워.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는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 끌고 가면 돼요. 야, 유일아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일단 걸어버릴게. 그래, 걸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거 목... 나가야 돼. 좋은데? 프라이빗하고? 이거 숨 넘어가겠다, 이거 부다가. 우와. 좋았어. 됐어. 첫 텐트. 우리 지금 텐트 1시간째 치고 있니? 야,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원래? 아, 배고파. 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네. 지금 뭘 드실 건데? 뭘 해 먹을 건데? 라면 끓여 먹지 뭐. 라면? 코펠 씻어야 되지. 그렇죠. 씻어 올게. 아, 춥다. 아, 근데 진짜 춥긴 춥다. 그렇지? 춥네. 생각보다 추워요. 어우, 추워. 어? 뭐, 그거? 응. 목도리 좀... 어? 어? 이거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 이거는 어디서 나요? 집에 있는 거. 형, 형수님 거 아니에요? 물론 있어. 근데 이 가스를... 이거를...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있어, 부탄가스. 그러니까 이속가스 없지. 이속가스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 부탄가스인데... 이게 돼? 이속가스 아니야, 이거? 네? 이속가스일걸? 이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게 어댑터야. 그걸 껴서... 그 어댑터로 이제 전환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됐어. 어, 그걸로 꼈어? 응. 그럼 뭐 우리 이속가스 이런 거 이제 안 사도 되겠네. 지금 되네, 어댑터로 이걸 켰고. 형이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이게 어댑터 하나 더 있거든. 지금 이거 배 많이 고팠구나. 하... 봤지, 봤지, 봤지. 지금 봤지, 봤지. 봤지. 계란 어떻게 한 2개 풀어? 그치.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건물은 알아서... 이리 와. 건물.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건물이 졌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건물이 졌구나. 이게 뭐야. 건물이 졌구나. 자, 국물 한번 맛보겠어.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야, 먹어봐. 죽여. 왜? 죽여. 형은 왜 먹으시는 거 같았나? 아, 좋은데? 음... 아, 좋은데? 아, 좋은데? 아, 좋은. 주인장이 아주 마음에 드는 소리야. 아, 추운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더 맛있다. 라며도 먹는 라멘 맛있지. 바르셀로나 추운 도시네. 그의 겨울 바르셀로나는 추웠다. 아니, 이거 더 먹어. 안 돌려도 돼요? 이거, 이거 형. 더 먹어도 뭐? 아니야, 더 먹어. 나 지금. 야, 여기다가 지금 이 물에다가 스판을 넣어서 죽을 거 안 될까? 스판. 된다니까요. 되지. 뭐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렇게 먹어도 되지. 어, 그냥 거기서. 여기 먹어도 돼요. 지금의 염도면. 어떻게? 계란 추가? 어, 조금 이걸, 이걸 약간 좀 분해한 다음에 우리가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갈게요. 네. 여기 한번 갈게요. 네. 여기 한번 갈게요. 아니, 형. 형, 이 목도리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는데도 무슨 큰어머니 느낌이 살짝 나는? 무슨 큰어머니의 느낌은 살짝 나는데? 어, 저걸 먹어라. 밤이라서 나 지금 뭐, 저녁 뭐 오잖아. 아, 왔다. 아, 아유. 야, 왔다. 와. 아,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응? 맛있어요? 우와. 약간 놀랬다. 에이, 그 자식아. 맛있다. 잠 멀었다. 너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주는 데로 먹어. 자. 맛있다. 맛있지? 야,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 먹자. 감자를 짜 볼까? 감자? 응. 소금 약간 넣어야 되잖아. 쌍화차 한잔 타죠? 쌍화차가 있어요? 아유, 그럼. 쌍화차를 먹자고 지금? 쌍화차. 뭘 그렇게 많이 쌍화차. 어? 어느 게 쌍화차야?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딴 데 넣었나? 조미료만 있고. 밑반찬인가 보다. 이건 다 밥반찬. 노릉지도 있어. 뭐 좀 이따 10전 데보탄 건이겠다? 자, 쌍화차 드실 분들. 컵들 준비하세요. 이거 쌍화차. 컵. 이거 쌍화차. 컵. 아, 안 맛있을란다. 아, 안 맛있어. 그렇게 먹었어? 추워서 지금 텐트에 가서 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역경과 험간한 가격에 거쳐져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 실컷을 줄게. 아, 또 왜 그래? 아니, 아니. 저도 한 잔 먹고 싶어서 쌍화차. 따뜻하게. 아, 더 넣을래? 야, 그럼 가, 야, 가. 저기,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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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감자 타는 냄새 나는데? 아, 감자 타는 냄새야? 응. 조심해. 어, 이씨. 바닥 다 탔다. 그치, 탔잖아. 물이 없구나. 원양은 근데 스페인스러워. 아니, 근데. 탄 감자. 탕이 딱 스페인인데. 내일 아침에 기가 막혀, 이거 이제. 아니, 근데 덜 타. 아니, 근데. 많이 안 탔네. 어, 그럼. 딱 제대로. 아, 좋아. 딱 익었어. 딱 익었어? 응. 감자 하나 먹을까? 한 번에 음식이 다 낫고 있어. 아니, 하나만. 한 번에 음식이 다 낫고 있어. 아니, 하나만. 저거는 지금, 지금 딱 스페인 감자야. 그래, 이거 먹자. 금방 오기 때 아픈데. 이거 젓가락으로 찍어. 자, 지금 이게 제일 큰 거다. 응, 그건 뭐야. 덩치에 맞게 먹는 게 다. 아, 스페인 감자. 드디어 맛보네. 유리가 제가 먹는데 유리를 나눠줘야지. 이게 뭐라고 쟤 눈치를 보면서. 계란 두 개 먹으라고. 강자가 뭐라고 쟤 눈치를 보면서. 내가 크니까 반띵을 해볼게 내가. 내가 반딱을 할게. 그래 그래 그래. 반딱을 해. 네 유리만. 치서 온 거라 껍질채 먹으면 되겠다. 그럼요. 아주 잘 익었어. 음. 잘 익네. 감주 잘 된다. 이걸 이리 오면 주고. 이걸 내가 먹을게. 나무가 남아있어. 지금? 지금 먹어. 이번에는 물을 준다. 음. 맛있다. 남은 걸 또 삶아. 나무가 남아있어. 지금? 내가 지금 먹어. 이번에는 물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 멀리서 보니까 진짜. 캠핑족들 같다. 어. 유라. 네. 가면 네 거야. 감자 설탕 찍어먹을 사람. 아니 그냥. 아 이거 아까 스페인 설탕인데. 아까 라떼 받은 설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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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여기 챙기세요. 마트에서 설탕 사지 말아. 설탕 투하. 설탕 소수로 뿌려 먹어야지. 카페 꺼낼지? 응. 네 개나 주셨어. 어. 근데 왜 짭다라는 거 아니야? 단짠 단짠으로. 그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설탕을 뿌려봐. 단짠 단짠으로 기가 막혀. 음. 살짝. 아 이거 설탕이야? 설탕이야. 음. 여기. 아 이거 설탕이야? 설탕이야. 음. 어이 미안. 어이 미안. 야. 아니. 마트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형이. 아니. 두 점증이 있잖아.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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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내가 좀 찍어 먹을게. 아 좋다. 형.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벌 받아요.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형은 아주 정량을 미세한 양에 아주 나눠다니는 팍 뿌리고 저는. 어 미안하면서. 야 감자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 아까 감자가. 응? 그럼. 응. 4시간 차를 다 가면. 귤하고 삶은 감자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왜 이렇게 달아. 응? 응? 거의 뽑기 수신이야. 사람 다 칠 일이야 이게. 응? 애장이 많다 보니까. 아까 뭐. 아까가 맛있었는데. 안 뜨거워. 너도 부어줘. 이게 딱 두 잔 남을 물이야. 하나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물이야.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럼 형이랑 나는 두 잔. 응? 아 냄새. 쌍화차 냄새. 우리 또 한약방 냄새가 나네. 그치. 스팸이 왔는데. 스팸이 왔는데. 한식만 먹고. 라면 먹고. 쌍화차 먹고. 쌍화차 먹고. 쌍화차 먹고. 쌍화차 건배. 쌍화차 건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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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인. 명우 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유효라 잘하자. 아 원흔 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